2022년 4월 22일 금요일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금요일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실현소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구요. 금요일날 매매는 어떠한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기보다는 박자와 흐름에 맞춰 매매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바이세일 마크만 후루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우먼 차트입니다. 공구우먼은 목요일날 물려서 넘어와 금요일 시초가에 전략매도 처리가 된 종목입니다. 일동제약 차트입니다. NPC우선주 차트입니다. 하잉크코리아 차트입니다. GS글로벌 차트입니다. 진바이오텍 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TYM 차트입니다. 금요일 위쪽에 보시면 매수 매도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 마이너스를 복구시키고자 애를 많이 쓴 날이었는데요. 열심히 해서 플러스로 돌렸지만 마지막 TYM 종목에서 손절이 나가는 바람에 아쉽게도 실현손익은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식을 하루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금요일장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